자 이번에는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운동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뭐 틈날 때마다 운동하세요 뭐 달리기 옷도 챙겨 가시고 달리기 신발도 챙겨 가세요 이런 얘기 했지만 말이 쉽죠 솔직히 추석 기간 동안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휴가 또 이번에는 길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하니까 다시 달리기 하면은 또 힘들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희소식이 될 만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미국에 있는 메사스제스 종합병원 연구팀에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이겁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도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런 건강상의 이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활동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심장마비 위험이 27% 그 다음에 심부전 위험이 36% 신방세동 위험이 19% 뇌졸중 위험이 17%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활동을 안 하는 사람 대비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주말에 몰아서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는요 각각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심장마비 위험은 35% 심부전 위험은 38% 심방세동은 22% 뇌졸중 위험은 21% 낮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7%인데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35% 몰아서 하는 사람은 심부전 위험이 36% 낮아지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38% 낮아지고 그 다음에 몰아서 하는 사람은 심방세동 위험이 19% 감소하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22% 감소되고요 뇌졸중은 17%와 21%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?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네? 라는 거를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출석 기간 동안 좀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달리기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시 건강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면요 아 이번 추석에 좀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도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아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나는 이제 평일에는 운동 안 하고 주말에만 운동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이 연구는요 주로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병의 상관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질병에 있어서는 주말에만 몰아사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만 하나만 보시고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중을 줄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 비만이라는 거는 다른 합격증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요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혹은 체중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평일에는 막 운동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이러다가 주말에만 바짝 몰아서 운동한다고 해서 체중이 줄어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면서 내가 정말 평일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주말에는 운동을 그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 이제 평일에 운동 안 하고 주말에만 몰아사면 되겠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효과가 좀 많이 좋다고 하니까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해야겠다 아 주말에만 바짝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평일에 운동이 가능하신 분은 당연히 평일에도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시고 주말에도 같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저희들이 꾸준한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해주시고 힘드신 분들이라면 주말이라도 꼭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이제는 신청한 편으로 계속됩니다 FDA